일단 연주가 빨리 빨리 도와줘 빨리 구해야 돼 렛 고 Let's get it 니키야! 야 구해줘 구해줬 제발 마주하는 어둠에서 니키야! 어? 우리 뒤에 애이씨 오우 쬐어 뭐있어? 저거 뭐 어? 니키 난 음표 난 매니 매니패스 색깔 니키야 나 답 찾았어 니키야 나 답 찾았어 2 5 4 9 2 5 4 9 오케이 렛츠고 니키야 구해줘 당신이 리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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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머 골랐어요? 나 이거... C A 그다음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B, B B, B? 가운데 거는 없는 걸로 B, B? B가 없는데 B 없어? B 없어요 J야 거기 배구를 위한 거 뭐 있어? 배구 배구? J야 자물쇠 만지면 안 돼요 자물쇠 저밖에 못 만져요 J야 뭐 파란색, 빨간색 써 있는 거 없어? 없는데? 아니면은 나라에 대한 거 나라 나라 경도 아니야 이거? 경도 위치 없는데? 어 뭐야 잠깐만 내가 좀 더 해볼게 좀 더 해볼게 이거 맞는데? 네? 솔직히 이건가? 형! 솔돌아 S가 있네 뭔데 이거? 형이 붙여있는 게 있어 뭐야 내 거네? 그거 뭐예요? 노트북 그거 뭐야? 희승이 형 사진 붙여져 있는 노트북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디디 저게 뭔가 의미가 있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무 풀만한 거 뭐였지? 생일? 뭐지? 모르겠는데? 나 지금 이것도 모르겠어. 10월 15일이지. 10월 15일인데 그러면 그거냐. 희승님한테 사진 있잖아요. 한 명씩 받았지? 네. 이거 의미가 있어야 돼. 이건 나중에 쓰는 것 같은데 지금. 일단 이걸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야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잠깐만. 솔 도 5167 5167 해봐, 5167. 아니에요. 제이 형이 만지면 안 돼요. 이거 자물쇠. 저밖에 못 만지. 나 매니, 매니페스토 관련된 거 없다 느낌? 매니페스토 사진이 있어요. 손으로 사진. 근데 뭐 아무것도 없대. 일단 얘를 내려놓고 다른 데 가봐. 내가 한번 찾아볼게. 야 나 정답 알아. 나 정답 알아. 뭔데요? 뭔데요? 이 색깔을 여기 있는 색깔대로 맞추면. 그러겠어요? 내가 아까 했는데 풀렸어. 그래요? 뭐였죠? 빨강색, 주황색, 회색, 분홍색. 맨 처음이 회색. 회색이었어요? 어. 뭐야. 뭐야 끝났어? 뭐야. 뭐야. 어?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많아? 내 사진이 왜 이렇게 많지? 어? 왜 내 사진이 있지? 네? 어떻게 나왔어요? 아니 저 색깔 있는 거 그냥 해서 했다니까요. 사진 없이? 사진 없이? 네. 색깔 있는 거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. 저도 모르죠 순서는. 근데 그냥 됐다니까요. 아니 그래서 아 여기에 제 사진이 저렇게 많았구나. 머리색! 그 순서였구나. 머리색! 머리색 플러스 볼까요? 어떤 순서였을까요? 아 앨범 순서. 맞죠? 오케이. 매니페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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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섯 글자죠. 매니페스트. 뭐지? 이거 뭘까? 이거 뭐예요? 그러니까 투어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니키가 지도를 갖고 왔어 근데 지도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박혀있어 이.. 어디서 했는지 투어를 뭐지? 이 스윗베놈.. 야 선우야! 네? 이 스윗베놈.. 야 선우야! 네?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거 없어? 아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니면 페이트 관련된 거 뭐야? 이상한 게 많은데? 혹시 뭐 이게 있어서.. 근데 뭐 있는 게 없어요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근데 뭐예요 형은? 봐봐!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일본, 미국, 서울 그거잖아요 어 근데 이.. 그거네! 형 방향 이거 순서 이거잖아요 위치 지금 그거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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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았어! 이리 와봐 이거 풀 수 있어 바로 풀 수 있어 잠깐만 오른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위로 한 번 안 돼 안 돼 오른쪽으로 위로 진짜 오직 어떻게 뜯을지 니키리 나 안 거 같아 니키리 나 안 거 같아 3. 퇴치 1. 퇴치 니키리 나 그 테니스 해 테니스 해 줘봐 1. 퇴치 3. 퇴치 4. 퇴치 5. 퇴치 2. 퇴치 5. 퇴치 6. 퇴치 6. 퇴치 6. 퇴치 6. 퇴치 5. 퇴치 다 가져와요 니끼 갖다 줘 니끼 갖다 줘 다 가져와요 오케이 침착하게 봄링공? 오케이 이렇게 볼링공 야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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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와, 잠깐 멀미나. 와, 설마! 설마! 와, 설마. 진짜 이러면 대박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이게 맞네. 니키, 나 안 거 같아. 풀었어? 이게 엔진이야, 엔진. 아, 이게 엔진이라고요? 엔진, 스펠링 엔진. 오, 됐다. 오, 됐다. 키가 없어? 키 없어. 어? 아니, 왜 지금 아, 엔진이 열어서 끼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. 아, 설마 엔진? 엔진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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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지. 아니, 저 이렇게 힘들게 치면 이거? 다시 뽀뽀여줄까? 아니, 열쇠를. 와, 탈출! 아니, 이거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. 이거 니키가 다 해야 되는 건데요, 저는? 옆으로 한 번. 또 옆으로 한 번. 위로 한 번. 와, 이거 대박인 것 같아. 어, 뭐야. 뭐 있었다. 어, 뭐야. 뭐 있었다. 조충. 야, 그거 뭐야? 뭐야, 그거? 대충. 조합. 에. 오! 잠깐만. 오케이. 대충. 조합. 말이. 되도록. 대충. M. A. T. O. 오, 야, 그거다, 니키. 어, 매니페스토 맞네. 난 투어, 투어. 지도 같은 거 없어, 지도? 니키 나 그 테니스. 세이. 세이. 테니스 해줘 봐. 니키 매니페스토도. 매니페스토 뭐 없어? 매니페스토 없. 대충 말이 되도록. 비키야. 비키야, 나 찾았어. 이리 와봐. 네. 대충 말이 되도록 조합하라는 게 키라고요? 안 돼, 힌트 날라간다. 안 돼, 힌트 날라간다. 안 돼, 힌트 날라간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, 이거구나. 어? 제이 형. 자물쇠 만지면 안 돼요. 자물쇠 저밖에 못 만져요. 제이 형이 만지면 안 돼요. 이거 자물쇠. 저밖에 못 만져요. 아니에요. 너 힌트가 뭐였어, 정한? 힌트 없어요, 저거. 아, 저 힌트 저거다. 저거. 아, 저 힌트 저거다. 대충 말이 되도록 좋아. 매니페스토. 매니페스토. 선언. 근데 S가 없어요. 뭐가 말이 되도록 조합하라는 거지? 뭐를 대충 말이 되도록 조합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섯 개 있고, 다섯 개 있어서. 누가 힌트 좀 좀. 자. 힌트 좀 갈게요. 힌트 좀 갔다 와. 힌트 주세요. 신, 신종 하트. 3종 세트. 신종 하트. 3종 세트. 신종 하트가 뭐예요? 고양이. 그게 하트. 네. 하나. 둘. 셋. 오케이. 됐다. 성공. 성공. 성공이죠. 두 버전이 뭐예요? 네? 이름. 이거. 그리고. 그리고. 그 하트. 하고. 뭐, 뭐가 있었죠? 오케이. 어떤 힌트를 원하시죠? 어. 디오. 비디엠 디오.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. 어. 희승이. 희승이. 아. 성훈이 형 힌트. 네. 성훈이 형 힌트. 네. 네. 어이? 네? 여기 여기. 꼭 읽어주세요. 이게 새로 고침이에요? 네. 그러니까 위를 조금 툭툭 치면 다시 리셋이 되는데 이걸로 해서 다시 해야 돼요. 희승이 형 힌트. 야 여기 좀 풀어줘. 여기. 힌트. 뭐야? 이거 새로 고침 방법이래. 잠을 씨를 열어주세요. 힌트 딴 건 없어? 네. 이거밖에 없어. 아니 이게. 이게 뭔가 있어. 이 파란 색깔. 저 힌트 갖고 와줘요 그러면. 힌트 존 열렸거든요. 어렵다. 어? 저기 갈 수 있구나. 아 너무 어렵다 씨. 형 그거 뭐예요? 어? 그거 뭐예요? 진짜 전혀. 숫자예요? 아니 알파벳. 알파벳? 아니면 그거 이거 쳐가지고 나오는 노래 제목 아니에요? 약간 It's like a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. 흰 잔 잔 잔 잔 잔 잔 이게 힌트 존이에요? 설마? 아 이게 힌트 아. 저희 힌트 할 수 있어요? 이 오 좋다. 나 시키는 거 봐 엔진이 힘들 때 보면 힘이 날 부적잘 맞지? 부적잘? 부적잘 GIS 살짝 움직이는 짤 네 화이팅! 아 화이팅 이런 거 할까요? 힘들 때니까 화이팅 엔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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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원하시죠? 인조이 정원이 할까요? 네 아버지 희승이 형이 좀 더 높아 아 오케이 그럼 희승이 형 아 네 정원이 형 정원이 형 매니페스토랑 그 대충 많이 돼도 좋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말이 안 여러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시어프 뭐랄까? 시어프 근데 매니페스토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시어프 뻥은 드는 건가?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이 되도록 하나 와 이거 진짜 뭐 아 정우니까 진짜 어렵다 아 뭔가 알 것 같더라고 엔진에 말 힌트 받았어 힌트 받았어 이거야 응? 진짜 말도 안 된대 대충 대충이니까 그냥 대충 대충 말이 되도록 시어프 시어프 포기했어 알아서 빠져나가겠지 뭐 2시간 지나면 되지 뭐 제가 좀 더 해볼게 잠깐만 내가 좀 더 해볼게 좀 더 해볼게 일단 얘를 내려놓고 다른 데 가 봐 내가 한번 찾아볼게 조금 더 해볼게 아 엔진해 봐 엔진 여기 힌트는 뭐 없냐? 진짜 말도 안 된데 투어 관련된 힌트가 없어? 그러니까 이거지 뭐 뭐 뭐 시도해보고 있네 지금까지 이 지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색깔의 의미를 찾아야 돼 진짜 못 찾았는데 바로 할게요 그냥 생각하나 저 혼자예요? 엔 엔지니어 여러분 어? 지금 몇 시지? 흘 흘났어 지금 에너클락이 나올 시간이야 나 나 저요 성훈이요 좌표 보고 이거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파란색의 의미를 못 찾았어요 파란색이 파란색만 하면 된다 파란색만 하면 된다? 파란색만 하면 된다? 파란색만 하면 된다 파란색만 하면 된다 파란색만 하면 된다 파란색만 하면 된다 니키야 나 답 알았어 나 답 알았어 나 답 알았어 답 안돼 이거 한번 리셋해봐 리셋 리셋하는 거 오른쪽 위 위 어 됐다 아 됐다! 아니 이거! 간단한 거를! 정신이 번쩍 드는 장소를 모닝콜 오케이 장소를 모닝콜 이거 선우 형 자야겠다 선우 형 레츠고 장소를 좀 많이... 정신 번쩍 드는 장소를 바로 갈게요 회사를 간다고 가정하에 지금 만약에 안 일어나서 늦으면 거기 있는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엄청 욕할 거고 원래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시간 약속 안 비치면 진짜 이미지 완전 바닷가 나고 진짜 지금 안 일어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회사 생활도 힘들어지고 진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?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아니 막 소리 질러... 아 일어나! 오케이 됐다 정훈이 형 힌트를 주세요 오? 운명의 심 페이트 운명의 심 어? 운명의 심이 뭐예요? 운명의 심이 뭐예요? 운명의 심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운명 운명의 심 나 심 씨인데 운명의 심? 그럼 제이크 형이잖아 운명의 심? 그럼 제이크 형이잖아 아 심호흡 페이트 심호흡을 하나 이건가? 오? 아 아닐 것 같아요 아 절대 아니에요 아 진짜 무거야? 키우고 싶다 뭐 내 차례가 오겠지 보며 온다 형 뭐예요? 몰라 나 진짜 몰라 이게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솔 도 라 티 형 그 노래 했어요? 뭐 어디까지 했어요? 노래? 무슨 노래? 희승이 형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이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 희승이 형 그거 색깔 시작하는 알파벳 아니에요? 블루면 B고 오렌지면 O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? 그러니까 B 레드? R? 아 이거를 먼저 외워야 될 것 같은데? B, R 근데 안 돼요 영어로 입어요 아 그거 외우래요? 솔이 뭐예요? S, O, L 아니에요? 아 그냥 C, A, B, C, D S, O, D, O, R, C 이렇게 이름 앞에 거 치면 된다고? 아 너무 어려워 디지어밖에 못 푸는 건데? 아 솔도라씨 맞는데? 휴대폰 갖고 와봐요 휴대폰 너 약간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? 전혀 없어 전혀 무조건 정확히 무조건 절대 의결비가 절대 틀릴 수 없는데 솔도라씨가 틀렸다? 제 귀가 볼뜬가 아닌 거예요 확실하죠 음성? 확실해요 솔도라씨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경훈이 아직도 못 풀었어? 아니 좀 이상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귀여운 머리끼를 쓰고 카메라 여기 있는 거 귀여운 머리끼를 어디 있어요? 귀여운 머리끼를 인생네 거 포즈데 이거 꺼는 거다 저 꺼는 거다 서운 거다 저 서운 거다 아니 이거는 전혀 귀엽지가 않은데 전 이거요 인생네 거 포즈 4개 포즈를 하면 돼요 자 카메라 보시고 여기구나 하나 둘 셋 틴트존이 어디였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즈 이면 분명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정원이 꺼죠 정원이 꺼? 정원이 꺼요? 정원이 꺼요? 정신을 겪고 하려 봤는데? 오케이 일단 이거 하나 둘 셋 포토카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토카 잠깐만 아니 나만 저번에 사연이 있었어 뒷면에 포토카 갑자기요 포카? 아 갑자기? 포카인데? 너무 졸려 보이는데요 이거 언제 찍은 거지? 싸이닝 잘 나왔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네 포토카 포토카 그니까 운명의 심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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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의 심 잠깐만 운명의 심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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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원 왜요 왜요? 나 처음 봤을 때 내 것만 너가 있었거든 뒤에? 그렇지 네 오 그러네 형은 왜 저 있어요? 그러니까 난 그래서 난 몰라 숨겼어 나 그거 아까 그 스펠링이 이거 팀 오브 페이프 싸인 제 싸인 제 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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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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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빌즈 스펠링 5개다 빌즈? 빌즈 근데 왜 심이야? 내가 카드 포토카드 아 그래서 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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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?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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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있어 있나 이건가? 간다 하나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하나 둘 셋 팍 착한 와 착한 와 착한 와 착한 와 와 와 아! 아! 아 드디어 됐어! 운명의 심? 그럼 제이크 형이잖아. 운명의 심? 입력하는 게 소울이 G 뭐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? 한글로? 형 그냥 한글로 적는 거야, 한글로. 한글로... 개 이름... S? 아니, 아니. 그냥 솔, 그냥 한국말. 솔. 솔? 와, 됐다! 안 돼! 희승이 형 귀가 틀릴 리가 없지, 하긴. 어? 응?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응? 응?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소리 키우는 거 없나? 소리가 없는 영상이야, 진짜? 형? 아니, 이거 파트 그거다! 아, 이거 노래 맞추는 거네. 아, 노래 맞추는 거네. It's you and me in this world 내게로 다시 와 타임이 날 구원할 거라면 Just come kiss me and bite my... 형, 이거 Fever의 Fever 같은데? 어? 형, 이거 Fever의 Fever 같은데? 어? 형 파트하고 저랑 선호랑 왔다 갔다 하는 게 Fever가 아닌가? 이거 맞다. 붉은 눈빛 Wage me too 나를 흔들지 맙네 봉지와의 앉은 이 앞에서 때려야 해 Fever! 내 안에 타는 불길 What I gotta do 두꺼운 손이 Feve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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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? Fever! Fever! 와, 나이스. 핫 탈출! 멈추지 마 멈춰 제발 멈추지 와, 40분 남기고 1시간 20분 만에 근데 아직 뭐 남은 거 아니야? 아직 단체, 단체, 단체로 풀어야 돼 아, 됐다. 단체로 가는데요? 어디로 가간가? 일로 나가는 거 같은데? 근데 되게 쉬운 건데 되게 못 풀... 아니, 너무 깊게 생각했어 너무 깊게 생각했어 나는 거의 경도까지 예상했어 나라 경도 위치 막에 너무 복잡해 어디 가요? 와, 근데 여기 좀 무섭다 탈출! 탈출! 일단은 여기는 탈출! 아, 이거 열면 되는 거 같은데? 아, 이렇게 열리는구나 오케이, 출소 나가? 오케이, 출소 나가는 거 맞아요? 와, 나왔다! 후우! 와, 나왔다! 와, 나왔다! 수고하셨습니다! 와, 수고하셨습니다! 와, 진짜 대박이다! 와, 누구 덕분이에요? 누구 덕분이에요? 내가 풀어서요 내 건 이제 내가 풀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에? 에? 뭐야? 뭘, 뭘... 찾아요? 뭐 하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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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лиana 주세요 влиana 주세요